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빙의 클래시 로얄 오늘은 특별 이벤트 새로 나온 반사경전투 이거 한번 가볼게요 어떻게 될지 3승하면 300원 주고 6승하면 반사경 주네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건지 네 어 내 덱이 랜덤으로 되구요 상대도 똑같이 되는건가 뭐 그런것 같기도 합니다 네 이런것들 같은경우에는 어 고인분 미러전이네 아 이렇게 되는거구나 오케이 자 그러면은 뭐 맞서 싸워야죠 괜찮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상대분 저기다 힐을 쓰네요 싫어하 제가 고용한거 아닙니다 우지죠 좋아요 베이비드래곤 프리딜 좋아 뭔데 상대 와 이거 이거 와 와 이러면 곤란하지 이건 아니지 이렇게 제대로 하는사람이 있거든요 아직 모릅니다 와 이거 첫판 실화입니까 광부바로 갑니다 요렇게 요런카드 써봤어요 여러분들 초보 아닙니다 아 이런 이런 힐 한번 써볼까 오 치유마브 좋은데요 오케이 자 일단 타워 깨구요 상대모 저항은 하죠 어 근데 치유마브를 왜 쓰냐고 계속 미쳐버리겠네 자 엘바 엘바 뜁니다 엘바충 어어 갈렸어요 큰일났습니다 큰일났어요 자 일단 번개로 막긴하는데 어어 자 큰일났습니다 자 근데 상대 오른쪽 타고 난리났구요 망했구요 자 일단 대기 상대 들어오는데 그냥 막지 말고 우리도 들어가죠 상대가 하나 깨면 우린 두개 깨면 되는거 아닙니까 에에에 대가리 좋아 자 대비드래그 누네 자 반사경으로 한마리 더 우와 뭐죠 상대 실화아 자 바로 달릴 준비 엘바 야 무시하고 달립니다 이거는 무시하고 가는게 맞아요 상판은 좋아야지 오케이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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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부까지 찔러버려 덜라라라라라 대가리 자 힐까지 뭐야 이야 상대가 울고있네 첫판 요렇게 마무리 하네요 아 뭔가 조금 시작이 끝난 느낌도 좀 듭니다 캐스트까지도 있네요 반상캐스트 요거 같이 여러분도 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아 3승 6승이 아니라 여러분들 여기 3개 6개 따는거네요 크라운 네 3크라운 6크라운 요렇게네요 정정하겠습니다 이거 바로 6크라운은 바로 끝날거 같은데요 뭐지 불량 나오나 이거 하하하 하하 하하 아 덱 제대로 못 뽑았네 아씨 일단 도둑이 있었던거 같고 자 일단 요거 얼음올레 먼저 내놓구요 무빙에 본캐티어가 어딘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쯤 되면 맞죠 자 박격포같이 내고 자 일단 똑같이 고블링갱 덱이 똑같아요 네 덱이 똑같기 때문에 모르시는 굉장히 치열하겠는데 도둑같이 내주구요 자 도둑 두마리 상대 칠수 없다 우리는 한마리야 음 미안해 난 한마리야 상대 막아야죠 도둑 나잇더 대가리 자 여유좀있죠 오두막 짓습니다 버바 오두막 자 상대 불판병 야 이거 진화 어 이겼네 자 일단은 뭐 굉장히 유리해요 유리한데 일단 볼게요 상대 뭐내야는지 예 상대 실홥니까 자 얼굴 내면서 폭탄병으로 고블링을 잡으러 가죠 얼굴 몸빵치구요 좋습니다 자 대포카트 우리도 내요 같이 같이 내면서 여기다 박격포 두드려박습니다 예 얼굴 좋은것 같아요 자 바바리안 몸빵하구요 좋아 아 폭탄병 죽었네 자 여기서 이제 박격포 이제 데미지 넣습니다 예 어 무빙 생각보다 실화니까? 오오 자 바바리안 오두막 나이스구요 자 엘리세이드 본다음에 바로 이렇게 뛰는 엄청 좋네요 도둑 한번 찌를게요 아 절로 가겠네 이런 이런 가비가비 자 터격포 앞에 놔두구요 굉장히 시시해졌는데 집짓기 모드 갈까요 집짓기 모드 고고 슬리코라 노려야지 바로 끝내야죠 이번 이벤트 꿀이네 자 일로모드기 이쪽으로 도둑으로 끌어주구요 좋죠 상대 우리팀 죽을라고 할 때 바로 소환 좋습니다 자 요것도 이렇게 박격포로 막아주면 될것 같은데요 어려운거 없을것 같은데 저 박격포 더블 자 도둑으로 몸빵합니다 오케이 반응속도 빨라야됩니다 자 바로 여기서 고블링이 바로 내주면서 상대 박격포로 바로 부술준비 오 좋아요 오두막 하나지 있죠 네 여유가 있으니까요 자 요거 고른골렘은 요걸로 몸빵해주시고 고른골렘은 몸빵 자 박격포 서졌는데 다 다시 지어 자 바바리안이 바바리안이 오케이 바바리안이 도둑잡아주고 벌써 마무리되나요 아 시시한데 이런이런 자 도둑 자 요렇게 해서 마무리 예 상대와 뭐 같은 덱이면은 머리 잘쓰면 이기죠 요렇게 좋아요 나이데이즈 좋습니다 무빙 생각보다 잘하는데요 깜짝 놀라셨죠 아레나 지금 4인데 이렇게 좋게 자 우리대 아 이거 뭐 용자에 이렇게 돼있네 자 요건 어떻게 운영할지 또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 생각을 일단은 상대내면 우리도 같이 내고 오두막 오두막 하나 더 내고 싶은데 눈치 좀 볼게요 오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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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ncise 꽂았어요 빨대 이런이런 같이 죽겠네 까비 저거 손해받네요 뭐죠? 실홥니까? 떠들어오네 자 광부 뒤쪽 뽐빵해주고요 막을게 없네 근데 쟤를 도키맨으로 막아야되나? 아까운데 자 한번 더 때리면 와 이것도 같이 죽네 이런이런 이런 자 똑같은거 내쉬고 자 광부가 이쪽으로 오네 뒤쪽으로 왔으면 좀 더 위험할 뻔했는데 오케이 자 이걸로 같이 어? 자 이러면 죽을 수 있는데 잠깐만요 폭탄 터뜨리면서 같이 죽자 같이 죽자 내가리 어 나도 죽으면 안되는데 이런이런 잠깐만요 자 임페르노 자 빨대 꼽아요 빨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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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속으로 꼽고 오케이 요렇게 되면은 또 쌤쌤이네 다시 한번 광부 들어갑니다 또 나왔네 자 요거는 패커로 막아야죠 루자 루자 극혐입니다 바로 막아주고요 우리가 수비가 좀 중요하네 패가 같으니까 수비를 좀 더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쟤는 어떻게 막을지 또 생각을 하시고 자 이 정도면은 뭐 거의 막았네요 자 여기서 임페드 드래곤 뽑습니다 상대 같이 두개 뽑았네요 자 광부 들어갑니다 자 몸빵하면서 임페리 어 빨대 좋아 왼쪽 부수고요 좋습니다 자 기세하서 압노자 한번 가보도록 압노자 한번 들어가보죠 지렸다 압노자가 두마리 아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되네요 어 뭐 쓰읍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습니다 눈치 잘 보고요 어 뭐 그냥하니깐 이기네요 흐흐흫 상대가 잘 만난건가 자 오케이 한판도 해볼게요 좋습니다 어 한판도 안졌네 승률 100% 씨랍니까 쓰읍 자 덱 먼지 보시고 프린세스 프린세스가 중요하네 어 쓰읍 자아 아 프린세스가 굉장히 중요한판이 되겠네 에 키포인트의 영웅을 바로잡아야죠 뭐가 중요한지 생각을 해 생각을 생각을 와 근데 서로잡을게 없네 어 어 나 이거 냈네 어 나 위에거 내려고 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기죠 예 이렇게 해서 좋아요 한번 뛰어볼까요 포그 한대 맞았는데 자 요거 메가미니 어 잠깐만요 어디가세요 대가리 어디가세요 이런 이런 한대 맞았네 어 개 손해받구요 어 요거 약간 밑에 소환했어야 되는데 아 통나무가 있구나 우리가 프린세스 잘 써야겠네 자 프린세스 상대 오는 곳 반대방향에 놔두면 좋죠 네 프린스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어 어 어 큰일났다 위기 루핑 어쩐지 좀 많이 이긴다 했어 개 위기입니다 오케이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좋아 좋아 통나무 굴려주고 상대도 굴렸네 여기 막아야죠 일단은 막는 신중해야지 상대가 이제 이쪽으로 배치를 하기 때문에 상대가 너무 헷갈리네 상대가 같으니까 너무 헷갈리네 상대가 같으니까 너무 헷갈리네 상대가 같으니까 너무 헷갈리네 자 달려볼께요 오구 일단 마무리 되죠 오케이 일단 여기 포기하는 것 같은데 포기해 그냥 오케이 마무리 이러면 또 솜셈이네 한대 맞았으면 안 되거든요 안 돼우cież 안맞았네 자 뒷 쪽에 버스켓나 쏘아내준 다음에 일단은 프린세스를 잡아야되거든요 프린세스 잡아주시고 프린세스 소환 이걸로 막아줍니다 좋아요 상대 통나무 굴리는데 소용없습니다 이걸로 잡아주면 되요 이건 도박입니다 상대 상대가 굉장히 큰 도박이었어요 우리도 들어갑니다 통나무 굴려주시고 프린세스 굉장히 잘싸고 있고 좋아좋아 프린스 나와야지 프린스 프린스 쪽으로 와라 간다 오케이 대가리 막아줍니다 좋아좋아요 자 이런식으로 무빙할수있지 욕으로 뛰면서 통나무 굴려주면 마무리가 됐나 좋습니다 와 초반에 일단은 먼저 타워를 내줬는데 역전을 하네요 좋습니다 요렇게 해서 반사경 반사경 이벤트 도전 마무리되나요 자 그라운 다 깎고 야 반사경도 얻었네요 좋습니다 자 반사경전투 1일연습 자 요렇게 마무리합니다 생각보다 쉽네요 연습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들도 도전하세요 나이달 안녕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눌러주세요 안녕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